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embc.tv 그리고 아프리카TV 네 오늘 생방송으로 직접 위성중계방송 해드리죠 네 물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그리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브라질 중국 등에서도 일본에서도 지진이 나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호방가요제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네 오늘 대구 동성로에서 아마 대구 함일은 우리 803도 유명하고 그럼요 전사공원도 유명하시고 사랑을 더욱붙받고 싶어하는 미모의 가수 우리 김정혜 양이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곡을 준비했습니까? 아 정말 봄이 되니까 사랑하고 싶네요 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거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를 만나건 사랑하고 싶어요 행운이 였어 모든 것 다 바쳐 사랑할 거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눈에 든 다 한 사람 당신 밖에 안 보여 다른 선택 없는 거야 눈 감아도 그 모습이 눈을 떠도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보고 당신 밖에 없어 나에게 언제나 당신 당신 하아 하아 아 자기를 만나본 행운이 였어 모든 건 다 바쳐 사랑할 거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눈에 든 한 사람 당신 밖에 안 보여 다른 선택 없는 거야 눈 감아둔 그 모습이 눈을 떠도 그 모습이 내가 머물고 당신 밖에 없어 나에게 언제나 당신 내 마음 머물고 당신 밖에 없어 나에게 언제나 당신 나에게 언제나 당신 다음은 본배령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언제나 나에게 언제나 당신 나에게 언제나 당신 나에게 언제나 당신 여인의 ум 여인의 소중하다는 유성을 위해 가는é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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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